그때의 춘향이는 시작 그때의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여 눈물로 새월을 보내는 일 춘향 형상 살펴보니 숙대몰이 귀신동요 정황과 국방의 찬자이요 생각난 곳이 닌포지라 복고지고 복고지고 하늘한 곳은 복고지고 도리정 청멸구로 일장설은 내가 못 봤으니 부모 봄야 그을 공부어 별을 없어서 이로는가 연인신론 금수르지 가를 입고 이로는가 내군가 추월같이 본듯이 쏟아서 비키보져 아하 방망래와 저승이 앵무섬 을 내다 어리오면 전전반출 참호 이루지 보정 정북을 꿀 수 있나 손가락에 휘롤 내지 없어 사천구로 편지 보고 한 사람을 쌓은 눈물로 긴 꽃사람을 그려 볼까 이화입지춘대우로 내 눈물을 흘렸으니 내 눈물을 흘렸으니 한 장성어 이 맘만이 와요 어디 보정가 녹수용유 연캐는 체력조와 괴롱망채요 뽕따는 여인내들도 당군생각 이들만이라 날보다 좋은 발자 동문 밖을 못 나가니 뽕따고 여름길이라 내가 많이 를 또 얘기 안 했으니까 내가 많이 를 내가 많이 를 자 그러면은 내가 많이 를 배웁니다 내가 많이 를 내가 많이 를 도련님을 못보고 도련님을 못보고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이쁘게 지네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보고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보고 옥중곤이 옥중곤이 아이고 선생님 어디서 시계새 이쁜거 나오는거에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옥중곤이 끌어올리세요 옥중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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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는 상사무기 상사무기 될 것이요 될 것이요 무덤 앞에 무덤 앞에 인나간토론 인나간토론 망부서기 망부서기 될 것이니 될 것이니 생전사후 생전사후 이 원통을 이 원통을 바로 주리가 바로 주리가 바로 주리가 이나 방성통고 방성통고 울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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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셨어요 내가 엄마님의 도련님을 못 보고 내가 엄마님의 도련님을 못 보고 중국 중국 언니 옥주 중국 언니 태가 이면 태가 이면 땀 근처 손난 나무는 무덤 근처 손난 나무는 손난 상사묵이 될 것이요 손난 나무는 사묵이 사묵이 될 것이요 사묵이 될 것이요 무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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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인간 또른 망 부서기 될 것이니 명 양구서기 명구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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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것이니 생전 생전 사구 이 원 통을 생전 사구 이 원 통을 나 아네 저희가 Himself 도움땅 마리냐 바로 출입하 누가 어떤 도움땅 마리냐 바로 추리 트 노리러라 그 으르몬다 감성통보드 으르몬다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 보고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 보고 중권이 퇴거리면 오 중권이 퇴거리면 오 중권이 퇴거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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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중권이 오 중권이 퇴거리면 구덤 근처 서난 나무구는 구덤 근처 성난 나무는 상상복이 될 것이오 성난 나무는 상상복이 될 것이오 될 것이오 동 앞에 동 앞에 인난돌은 인난돌은 망구석이 될 것이니 망구석이 될 것이니 생존사구 뭐요? 이거 여기서? 네 생존사구 이 원통을 생존사구 이 원통을 알아주리라 너희들은 말이냐 알아주리라 너희들은 말이냐 강성통꽃 울어버린다 강성통꽃 울어버린다 그러면 따라서 같이 해보실 수 있겠어요? 아니면 한 번 더 받고 하시겠어요? 더 받으세요 더 받으세요 더 받으셔야 되겠어요? 네 옥중고은의 옥자 희가 옥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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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련님을 못 보고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 보고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 보고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 보고 옥중곤이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 보고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 보고 내가 아니래 오랜 내 몸을 못 보고 좀만 믿길 걸으면 무덤 근처 선난 나무는 무덤 근처 선난 나무는 상사묵이 될 것이오 상사묵이 될 것이오 무덤 앞에 있는 돌은 무덤 앞에 있는 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니 망부석이 될 것이니 생전사후 입원톨 생전사후 입원톨 말어 주리가 너희들은 말이냐 말어 주리가 너희들은 말이냐 당성통고극 울어버린다 당성통고극 울어버린다 잘하셨어요 그러면 붙여서 해보시고 그런데 안되면 다음주에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어요 네 내 와만이네 내 와만이네 내 와만이네 도전님을 못 보고 복종목이 될 것이면 무덤 근처 성남 나무는 당싹옥이 될 것이오 무덤 앞에 빛난 돌은 왕구석이 될 것이니 생전사후 이 원통을 바로 주려 무덤 근처 성남 나무는 당싹옥이 될 것 같아요 성주풀의 한 꼭지를 배우셔야 할 것 같아요